금요컨텐츠 무모한 먹방 제2회 저번주에도 한 해 이거를 못할 줄 알았는데 무모한 먹방입니다 매주 금요일만 하는 컨텐츠고요 뭐냐 오늘은 편의점 편의점에서 파는 라면 중에 액상스프 특집입니다 액상스프만 섞었어요 세븐일레븐에서 파는 라면 전부고요 여기는 탈도꺼 짜장하고 불짬뽕 그리고 육개장 칼국수 그리고 불닭볶음면 비빔면 갑비빔 진짬뽕 볶음진짬뽕까지 해가지고 총 8가지 수프를 섞어가지고 액상만이에요 액상만 섞어가지고요 먹을 겁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오주산의 다운마크 왼쪽 칸의 질차 추정하지 않으면 돈이 안됩니다 유튜브 구독자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발 대본 좀 작성하고 인트로 하세요 야 대본이 어딨어 아프리카 티보는 대본이 없는 거야 그럴 거면 공중파를 가야지 실시간에 대본이 어딨어 오주러버님 오주구더버는 어서오고요 다 먹어주면 정말 교풍 쏠게 아니야 쏘지마 나도 못 먹을 거 알고 먹는 거야 단지 이게 무슨 맛일까 그게 궁금해서 액상만입니다 잠깐만 근데 액상이면 이런 것도 넣어야 돼? 이거 숲은 아니잖아 액상숲 이런 건 넣지 맙시다 자 일단 불짬뽕 거 제일 먼저 이제 냠냠냠 오AT 오ți 오 inequ 그 다음 짜장 팔도 짜장 어머 여기 좀 대형이네 의외로 안 짤 수도 있어 왜냐면 어떤건 짜장면같은게 들어가면 짤라나? 맛을 좀 잡을거 같은데 느낌상으로는 아닌가? 우리 집앞에 세븐일레븐에 있는 봉지라면 액상스푼은 다 갖고 왔거든 유도 안했습니다 별풍위도를 좀 잘하죠 그런김에 하나 좀 쏴봐요 나 같이 생긴 애들은 로맨스하면 안돼 자 그 다음 나 이거 처음 봐 안된다고? 야 뚱땡이들은 뚱땡이들은 로맨스하면 안돼? 너 대한민국에 백만 뚱땡이들한테 맞을래? 욕하면 엄청 맛없음 아 그래요?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아닌데? 아닌데? 육개장맛 나네 액상에서 육개장맛이 나네 이게 나 이것도 처음 봐요 갓비빔 얘네 어느 회사야? 사명이네 수모를 주네 넌 나에게 목욕감을 줬어 신제품이 싹 다 끝나니깐 하필 오늘 또 금요컨텐츠야 먹고살기 힘들다 볶음진작봉 요즘도 1인 1식 하시나요? 내가 오늘 이거 못 먹을 것 같아서 낮에 엄마랑 갈비탕을 먹었지 13,000원짜리 전복갈비탕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하루 한끼 먹는데 저녁 망치면 머리 너무 잘 어울려요 내가 좀 머리가 머리 한 일주일 있으니까 머리가 좀 길어가지고 머리가 좀 괜찮지? 이발한지 얼마 안됐을 땐 진짜 막 바가지 머리였는데 아직 안 섞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색깔일까? 검은색도 아니고 무슨 빨간색도 아니고 자 쉐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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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막 짜장 건대기가 막 어우 짜장 야 짜장 냄새가 제일 세 라면이 8개가 들어갔는데 짜장 냄새에 새콤한 냄새 밖에 안 나 자 라면 끓이기 전에 번의 편으로 이거를 토스트 빵 구워놨거든 발라먹어보자 난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토스트 빵 구워놨어 토스트 빵 구워놨어 브런치 느낌으로 고급스럽게 자 일단 듬뿍 듬뿍 말고 어 살짝 나 마음의 준비를 할게 물속에 들어가진 우리 항상 이렇게 이제 차가운 물에 이렇게 손 댔다가 가슴에 갖다 대잖아요 마음의 준비 좀 할게요 살짝 찍어서 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근데 존나 맵다 진짜 맵다 맵다 자 토스트에 번의 편입니다 예 마음의 준비를 좀 음 이건 블루베리 잼이야 음 왜 나는 나를 혹사시키고 있는 걸까 음 이건 블루베리 잼이야기 보다는 좀 색깔이 좀 세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한 입까지만 좋아 두 입 먹으면 짜 매워 짜고 매워 먹을만 안 해 진짜 짜고 매운데 먹을만 하네 얘는 나중에 밥을 못 먹었을 시 라면을 못 먹었을 시 따로 먹고 진짜 짜고 매워 야 근데 라면을 라면을 골라야 돼요 3개 정도 끓일 수 있어요 이 냄비에 3개 정도 끓일 수 있는데 라면 어떤 거 써야 되냐 라면은 뭐 쓸까요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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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금요일 날 내 방송 보고 있는 주제에 약속 없잖아 아이씨 물 사다 놓고 있는데 감젤 맛난다 어 물 너무 많나? 아니야 이 정도면 세 개 아니야? 물 너무 많니? 이런 거 된 거 같은데 자 브런치 계속 먹을까요? 아니 이게 있잖아 괜찮아 근데 너무 짜고 너무 매워 그러니까 적당히 내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적당히 적당히 뭐하니까 뭘 먹을까? 이렇게 그냥 연애 효과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매운 것 빼면 맵고 짠 것 빼면 스프 8개가 섞였는데 안 맵고 안 짜면 그게 이상한 거니까 저번주에 생크림에 라면 비벼 먹었죠 초코시럽 넣고 포카칩 넣고 감자칩 그걸 비하면 오늘은 오늘은 괜찮다 본의 아니게 토스트 먹방하고 있네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주면 안될까요 그때가 그리운데 혹시 본인 찾는 옛날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혹시 이때로 돌아가달라고 차는 옛 모습이 전모습입니까 벨로우 애플 맞지 애플님 내가 이때로 돌아가면 저랑 결혼합니까 여자분 같은데 왜 책임지기도 못할 소리를 하세요 나도 어떻게든 일말의 희망을 갖고 살아보려고 좀 바뀌었는데 그러지 맙시다 저때가 그리워요 저는 저때 안그리워요 별로 안티더팬이 다 포옹해 주지 귀찮게 하잖아 귀찮게 해주나 누가 포옹 안해준데 일로와 포옹해줄게 그냥 앞내를 그냥 팍 그냥 여기 삼다수 콸콸콸 그냥 귀찮게 하니까 너 이제 했던 말또하고 했던 말또하고 전복에 전복 자 예를 들어 줄게 전복 먹을 때 전복을 갈라서 먹잖아 거기에 내장을 먹으면 전복 한마디 혼자 다 먹은 거야 라면을 8개를 끓이는데 요게 X 원액인 액상수프 8개가 들어가 있잖아 그럼 면을 3개 끓여갖고 부어도 8개 다 먹는 거야 똑같은 거야 뭔 반대를 바꾸래 원액 먹으면 그거 다 먹는 거야 그냥 같은 계열 섞지 같은 계열을 어떻게 섞으라고요 뭐 짬뽕라면 깨어있었고 뭐 짬뽕라면 깨어있었고 그럼 맛 거기서 거기일걸 짤랭라면 액상수프끼리 섞고 짬뽕라면 액상수프끼리 섞고 비빔면 액상수프끼리 섞고 막 변화 없어요 컨텐츠가 안사잖아 어차피 어차피 못 먹어 8개 끓여도 못 먹어 그럼 너네 또 그럴 거 아니야 아 저 돼니새끼 라면을 깎게 또 돈 지랄하고 있네 야 이렇게라도 놔두면 있잖아 나중에 먹을 수라도 있어 사리로라도 쓸 수 있고 이건 부대찌개 할 때 사리로 쓰면 되지 다 깊은 뜻이 있어서 그래 악플 무서워서 그래 악플 무서워서 내가 유튜브에 댓글이 안 달려요 내가 댓글 못끝하게 해갖고 무머어 먹방에는 너 8개 먹으면 먹방해 여기 와서 내 자리에 물려줄게 자 이제 잡담 그만하고 라면 끓이자 자 이것부터 제일 두꺼운 면부터 짜장 오 게스트 가도 되나요 분명히 저녁에 내가 남자 게스트랑 라면을 먹어야 돼? 라면 하나 더 넣어야 될 거 같은데 부천 부천 아 세 개면 되겠다 오오 잠깐만 저도 낼 거 같은 느낌인데 물이 좀 많네 전복 먹으려고 제주도가 있었음 그래 놓고 양식 전복만 먹었냐? 나 자연의 전복 제주도가 끓일 동안 한 번도 못 먹었어 죄다 양식 먹었지 라면 하나만 더 넣자고 그래도 금요일날 자식이 우리가 개충신 인정? 야 인마 니들 나 깔라고 먹는 거야 나 거기에 충신을 왜 갖다 붙여? 이 돼지새끼가 금요일날마다 이상한 짓을 하네 뭐 식으로 나 그냥 싸илась fil привив contribute 아 이거 두꺼운 거 넣네 비ENA어던데 아니 싫어하면 절대 안 오지 아니야 요새는 싫어하면 와 깔라고 그리고 제 인스타 팔로우시면 유튜브 업로드되면 contemplation 찾는 지금은 재미없지 편집 때도 재미없을 거야 하지만 분량이 짧겠지 30분 분량을 10분 후에 커트하는 마법같은 편집으로 인스타 팔로우 하시면 유튜브 업로드 되자마자 인스타로 알람 갑니다 자 이거를 3개 분량만 넣어야 4개 분량만 넣어야 되는데 8개의 액상 수프가 섞인 여기 보면 짜장 짜장 감자 짜장 감자 보이지 자 4개 분량만 넣겠습니다 4개를 넣었기 때문에 슈야키 슈야키야 어랫로 고통인것같아 어 얘 안나와봤는데 야 뭐야 거의 다 들어갔는데 없어 아이씨 너무 많이 넣은거 같은데 아이씨 너무 많이 넣은거 같은데 아냐 짜 이게 수프 자체가 너무 짜 수프 자체가 너무 짜갖고 다 나오면 못 먹을거같애 아예 오이 쉣 만능이 프로장 같이 묵어봐 능이형한테 죽어요 저 그러면 야 미친놈아 그러면서 야 멋방비니중에 이딴 미친놈 하는것도 나밖에 없어 나나 되니까 미친놈 하고 앉아있지 누가 타조와 7개 오우 야 너무 맛있는데 이거 더 넣으라고? 야 진짜 맛있어 우와 식사준비여야겠는데 김치 갖다놓고 우와 좀 싱겁다 살짝만 더 넣자 계란 없어요 집에 요리를 안하기때문에 계란 안키워요 오 그 있잖아 짜장맛이 나면서 불닭볶음면 소스 맛이 나면서 진짬뽕 맛이 나면서 비위면 맛이 나면서 오우 오 육칼라면 오 육개장 칼국수 맛이 나면서 뭐죠 라면은 맛이 나나 짜장면은 맛이 너무 세다 맛있어 생각에 해로 한 번 더 먹자 이게 아닌데 못 먹을 줄 알고 대충 먹고 끝나겠지 했는데 아니야 먹을 수 있어 밥 먹어야겠다 오늘 내 계획은 이게 아닌데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됐어 재미 없어졌다 그러니까 괜찮아 라면 8개 맛이 다 느껴져 아니야 진짜 괜찮아 거짓말이 아니고 못 먹으면 안 먹지 난 못 먹으면 안 먹는데 저 반지 너무 웃기다 웃기라고 낀 반지야 가끔 더 멍게 먹는 걸 좋아해 좌우 흥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후 아유 뜨거워 맵지 않아요 맵지는 않은데 물하고 부닭소스 때문에 식빵 찍어서 매웠는데 물 때문에 융화돼가지고 매운거 아니야 살에 걸린거야 야 이게 뭐라고 264명이나 보고있냐 야 부끄럽게 어 이게 뭐라고 264명이나 보고있어 어디 쥐구멍없어? 먹을수있어 맛있어 심지어 다섯개 감사합니다 팬가위 빨간추린님 아니 라면 라면 4개 먹고있는데 263명 많이 먹는거지 먹을 생각도 아니었는데 난 오늘 한 세젓가락 집어먹으면 많이 먹겠다 했는데 맛있어져 버렸어 인정 흐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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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아 진짜 먹방이 돼버렸네 컨텐츠는 맛없고 막 이래야 되는데 케찹 없어 집에 생크림하고 초코시럽하고 응, 그 밖에 없어 맛있으면 안 되는데 나 오늘 못 먹을 걸 생각해서 낮에 밥 또 먹었는데 그것도 두 공기나 갈비탕에 맛있으면 안 되는데 그럼 다음주에 초밥 튀겨 먹으면 응, 아니야? 생크림에 찍어 먹어요 꼭 혐오를 봐야겠어요? 꼭 뭐 생크림이나 초코시럽 뭐 이런 혐오 쓰는 걸 봐야겠어요? 보기 원하면 갖다가 먹어드리는 건 뭐 아무튼간 오늘 결론 편의점에서 사온 봉지라면 여덟 봉지 액상수프 있는 걸로 섞으면 맛있다 결론은 좀 이상한데요 맛없으면 맞는 건데 맛있다 먹을만하다 간이 딱 맞아 MSG의 힘인가 MSG의 힘인가? 음 음 와 와 와 아 아 아 아 아 맛있게 냠냠